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릴 작품은 잃어버린 너 그리고 상사와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김윤희 작가님의 또 다른 장편 소설인데요. 제목은 미망의 계절입니다. 저와 또다시 시작된 긴 장편 손 꼭 잡고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처음에 작가의 말부터 낭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작가의 말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의역을 한다면 사랑은 인간보다 위대한 것 저 하늘의 태양과도 같아 우리는 그에 따라 살아갈 뿐 이라는 가사를 지닌 샹송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렇다. 그 누가 있어 사랑이란 이것이다 라고 감히 단정 짓는단 말인가. 실로 사랑이란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은 저쪽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랑에는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정답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올바른 표현이 된다. 이 세상 대부분 신의 다른 이름이 또한 사랑이 아닌가. 그 사랑이 어느 날 자취를 감췄을 때 우리는 너나 없이 사하라나 고비사막 어디쯤에 홀로 내동댕이 쳐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익었던 모든 것들이 불현듯 낯설어지고 세계가 온통 등을 보인다. 자기 스스로까지 등을 돌린 낯선 존재로 비친다. 그 사랑만큼은 영원할 줄 알았던 순진하고 소박한 믿음이 즐기면 즐겼을수록 혼란과 낭패감은 극에 치닫는다. 이 소설은 달란한 가정을 이루고 2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한 부부가 결국 사랑의 파국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모든 부부들이 결혼만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우리 곁을 늘상 맴돌고 있는 비극의 한 대표적인 전형과 이로 인해 참담한 절망과 고통의 늪속을 헤매이게 되는 여인들의 초상이 오래전부터 내 마음에 아프게 새겨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믿고 싶다. 실패는 보다 견고한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끝은 더욱 아름다운 시작을 준비한다는 것을 사랑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나는 믿고 싶다. 그래야 우리들 한결같은 사랑의 포로들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될 터이니까 따지고 보면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또는 사람의 관계이든 최선의 선택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주문일 것이다. 단지 그에 가까울 수 있게끔 노력하는 미덕 속에서 우리는 행복의 자락을 만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원래 이 소설은 여성 동화의 인기리에 연재됐던 작품이다. 김윤희 네, 여기까지가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바로 본문 낭독을 시작할게요. 잃어버린 계절 목요일 아침 반찬 그릇을 이리저리 옮겨놓는 정현숙 여사의 손끝엔 다른 날과는 달리 정성이 담겨져 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남편과 딸아이의 잔시중이 뜸해지자 새 식구가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기회는 식사시간뿐이었고 그나마도 아침 식사는 목요일이 되어야 했다. 평소에 여덟시면 집을 나서는 남편이 목요일에는 열한시 기차로 대구에 있는 와이대학으로 출강했고 마침 딸아이도 첫 강의가 비는 날이었다. 무남독녀인 승희가 속 안 썩이고 대학에 입학하자 현숙은 마치 정진을 끝낸 수도승처럼 한동안 성취감과 허탈감에 빠졌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갑자기 생긴 여유로 인해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워보기도 했었다.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문화센터에도 나가고 싶었고 더 늦기 전에 운전 면허증도 갖고 싶었다. 어느 날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숙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내어 보인 적이 있었다. 대기업의 부장자리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 남편을 둔 명예가 반색을 했다. 어머 현숙아 너 참 잘 생각했다. 문화센터다 평생 교육원이다 하는데 나가는 여자들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다니는 줄 아니?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망설이지 말고 당장 시작해라 얘. 그러나 나머지 친구들은 달랐다. 행연아 네가 정기적인 바깥 출입을 하겠냐며 아예 믿으려 하질 않았다. 어찌 보면 그 친구들 말이 오를지도 모른다. 현숙이 가장 편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란 소소한 가정일밖에 없으니. 사실 현숙은 그랬다.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그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주인공은 남편과 딸 두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기 생활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님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인정받는 교수이며 가정에 충실한 남편 어디 내놔도 똑 떨어지는 딸 그들은 현숙에게 큰 보람이었다. 성공한 결혼 생활의 표상처럼 친구들의 입을 통해 부러움을 살 때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지난 인생의 대가라고 자부했다. 아니, 이게 뭐야? 진수성찬이네? 엄마, 아침을 이렇게 먹는 집이 어디 있어요? 부담스럽게. 핀잔을 주면서 식탁을 둘러보는 딸의 시선이 현숙은 무한스럽다. 빵 한 조각에 우유나 커피 한 잔이면 만족하는 신세대가 아닌가. 우리 세 식구 한 자리에서 아침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더 있니? 엄만 한껏 신경 썼는데 핀잔은? 가서 아빠나 모셔와. 팽하니 돌아서는 딸이 남기고 간 로션 냄새는 젊음이 갓 살아나는 듯한 싱그러움 그것이었다. 언젠가 무심코 딸의 로션을 썼을 때가 있었는데 막상 바르고 보니 중년의 나이에는 안 어울리는 젊음의 향기라는 걸 느끼고는 쓸쓸해 한 적이 있었다. 아, 맛있는 냄새가 아침부터 식욕을 돋구는구만. 남편은 어느새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당신 오늘 서두르시네요. 식사 중에 음식이 묻을지 모른다고 식탁에서는 와이셔츠를 입지 않는 남편이었다. 음, 오늘은 10시 기차야. 한 시간 당기셨군요. 현숙은 걷어올렸던 블라우스의 소매자락을 내리면서 의자에 앉는다. 이제 거기도 교통이 복잡해서 강의 시간 맞추기가 빠듯할 때가 있어. 자라도 한 잔 마시고 좀 여유 있게 강의를 해야지. 도저히 아침밥은 안 되겠는지 먹는 신욕만 하던 승희가 아빠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아빠, 두 과목밖에 안 되는 강의를 무엇 때문에 이틀에 걸쳐 하세요? 그것도 오늘 마지막 시간 한 과목, 내일 아침에 한 과목. 아, 이게 뭐예요? 차라리 하루에 몰아서 하고 비행기로 왕복하시면 시간 절약되고 덜 피곤하시잖아요. 아빠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강의 끝나는 대로 쑥 올라와 버리면 학생들과의 교류가 너무 없지 않겠니? 아빠는 그러고 싶진 않구나. 하여튼 우리 아빠 정성은 알아줘야 된다니까. 애교 있게 중얼거리는 딸을 다정스럽게 바라보던 문섭은 이 녀석이 아들만 되었어도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늙어가는 징조인지 요즘은 자꾸만 허전하다. 딸과 얘기라도 나누다 보면 그 옆에 듬직한 사내 녀석이 앉아있는 듯한 착각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길을 가다가도 말끔한 젊은이가 지나칠 때면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기도 한다. 친구들의 아들 자랑에 맥이 풀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아빠, 난 아침을 이렇게 먹으면 하루 생활이 무력해지는 것 같은데 아빤 괜찮으세요? 그러나 딸 하나는 예쁘고 똑소리나게 길렀다는 생각을 하며 문섭은 딸을 향해 한 박 웃는다. 이 녀석아, 뱃속도 세대 차이냐? 난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좋더라. 너, 그리고 이건 인정해야 된다. 뭘요? 엄마, 음식 솜씨 좋은 거 말이야. 아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먹겠다. 하하하하 피, 아빤 엄마밖에 모르시더라. 처음부터 밥은 아예 뜰 생각도 안 한 채 국물만 홀짝거리는 딸이 밉살스러웠지만 현숙은 남편의 칭찬에 어색해져 딸에게 곱게 눈을 흘긴다. 정기적으로 찾게 되는 서울역 대합실에는 늘 그만큼의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떠나고 보내는 이들의 짙은 회색빛 미소 속에 철 이른 가을 여행객의 밝은 웃음이 섞이고 있다. 계절은 공기처럼 편안하게 답답한 대합실에도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문섭은 열차 시간표와 개차를 알리는 정광판을 번갈아 쳐다보며 걸음을 옮겼다. 표를 확인한 후 계단을 내려가던 문섭의 시선에 굵게 웨이브진 머리에 뒷모습이 무척이나 세련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흐트러짐 없이 자연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곱게 뻗은 다리와 함께 매우 아름다웠다. 젊은 여자에게 시선을 둔 채 걷고 있던 문섭은 하마터면 계단을 헛디들 뻔했다. 노망들 나이도 아닌데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아침부터 주책은 이미 플랫폼에 자리 잡고 있는 객차의 번호를 확인하고는 재빨리 올라탔다. 기차에 오를 때의 기분은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랐다. 아늑한 무엇이 있었다. 좌석은 창가였다. 여행을 하다 보면 통로 쪽 좌석이 여러모로 편리하면서도 창가에 좌석을 얻게 되면 편안한 여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문섭은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은 다음 상의를 벗어 창가에 걸려다 시야가 가려지자 잘 접어서 가방 옆에 놓았다. 출발 신호인 듯 기차가 몸을 한 번 뒤척이자 그는 생각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에 필요한 책을 꺼냈다. 언제나 그렇지만 열차가 출발한 후 한 시간 정도는 이런저런 생각에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그때가 지나서야 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문섭은 붐비는 도심을 재빨리 벗어나는 기차의 기다란 몸체가 마치 물뱀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창밖 풍경이 점점 단순해지자 숨을 깊이 마셔보았다. 바깥 공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다. 이 순간 누군가로부터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파란 하늘과 초록빛 그리고 넓은 벌판에 황금 빛깔들이 한데 어우러진 멋진 모자이크를 보며 문섭은 얼마 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소소한 일들을 떠올렸다. 남들이 보기엔 자신이 갖고 있는 조금의 명성과 단란한 가정이 가장 완벽한 중년의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나 문섭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초조했고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성급할이 많지 결론을 지어버리면서 그 결과를 확인하려 들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성취란 있을 수 없다는 자기 진단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그런 초조함과 불안함 뒤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허무감. 돌아보면 그렇게 불만스러운 자치도 아니었건만 점점 더해지는 헛헛함을 숨길 수 없었다. 남보다 더욱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주위에도 진실되고 충실했다고 자신했다. 넉넉지 않은 집안이었기에 혼자 힘으로 유학까지 마쳤고 가정생활에도 남못지않게 노력했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에게 주어졌던 노력의 결과도 만족할 만하였다. 하지만 빈 껍질만 남겨진 듯한 허탈감은 무슨 까닭일까. 문섭은 차창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쓸쓸한 중년 남자가 거기에 있었다. 원래 명강의로 소문난 문섭이긴 하지만 중국 외교에 관한 수업은 때마침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정식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인기가 있었다. 거기에다 상과대학생들의 청강 요구를 문섭이 허락하자 강의실은 매시간 만원이었다. 문섭은 강의실을 들어서면서 가벼운 헛기침을 했다. 순간 웅성거림이 멈췄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학생들이 뒤에 많이 서 있었다. 저 뒤에 서 있는 학생들 앞으로 나와 바닥에라도 앉도록 하죠. 괜찮습니다. 우렁찬 남성 합창이다. 그래도 손님 대접이 이러면 안 되지. 다리가 아플 텐데. 손님 대접이란 말에 학생들이 낄낄대며 웃었다. 교수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교수님도 서 계시는데 저야 젊지 않습니까. 또 불청객이기도 하고요. 젊음의 웃음소리가 강의실에 울렸다. 청명한 가을 오후에 이 침침한 강의실로 모여든 젊은이들이야말로 문섭에겐 더없이 귀한 손님들이다. 그는 돌아서서 칠판에 대중국에 대한 시각이라고 크고 힘차게 썼다. 두 시간 동안을 잠시도 쉬지 않은 열강이었다. 학생들에게서도 쉬었으면 하는 눈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끝나는 시간을 잊고 있었다. 한데 강의실 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바깥엔 약간의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학생들에게 박수까지 받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강의실을 나온 문섭은 그만 아차했다. 복도에는 한 무리 학생들이 그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아, 학생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끝나는 시간을 그만 깜빡했어요. 괜찮아요, 교수님. 몇 학생의 대답 소리가 들렸다. 재빨리 강의실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미안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문섭 앞에 젊은 여자가 화난 얼굴로 오뚝 서있었다. 교수님, 전 영문과 전임강사인 김나뇽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날카롭게 쏘아붙이듯 인사를 했다. 네. 이 강의실은 교수님 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만... 문섭은 당황해서 어물거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튀어오른다. 오늘뿐이 아닙니다. 학생들하고 복도에서 기다린 기억이 전 여러 번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교수님의 강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제 강의도 저에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획 돌아서서 강의실로 들어가는 그녀에게서 고급스런 향수 냄새가 전해졌다. 젊은 여자가 당도라고 문 문섭은 난감한 마음에 잠시 머뭇거리다 발길을 옮겼다. 친구 주영택 교수는 회의 중이었다. 고향이 경상북도 칠곡인 영택은 문섭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다. 고교 1학년 때 짝이 되면서부터 친해졌는데 그 우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양사를 전공한 영택은 대학 졸업 후 바로 미국에 유학을 갔고 문섭은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대학 때 가본 영택의 집은 대지주였고 마을 입구에는 아버지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었다. 더구나 종가의 장손인 그는 부모들의 지원이 대단하였다. 그에 비해 문섭은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원부터는 집에 손을 벌릴 처지가 아니었다. 학과 조교로 있으면서 몇 가지 혜택을 받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여 유학 준비를 했다. 그때 영택은 내슈빌에서 툭하면 학교로 전화를 걸어왔다. 심조교 수고 많으십니다. 영택이구나. 자식 까불긴. 잘 돼가냐? 뭐가? 몰라서 되물은 건 아니었다. 언제 올 거냐고? 좀 더 걸릴 것 같아. 학교만 결정되면 비행기 값만 가지고 떠나라니까. 일단 이곳에 와서 걱정해라.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알았어. 알았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가 막막하기만 했던 문섭이 지도 교수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유학길에 오른 것은 영택이 떠난 지 2년 뒤였다. 교수님, 차 드십시오. 찻잔을 내려놓은 조교의 손이 공부하는 사람치고는 거칠게 느껴졌다. 자네, 커피 맛이 일품이군. 과천이십니다. 필요한 얘기 외에는 말수가 적어서 사람이 있다는 기척도 못 느낄 만큼이라고 말하던 영택이었다. 말로만 어려운 환경이라고 떠들어대며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요즘 학생들 속에서 진주 하나 건졌다며 영택은 조교를 든든해했다.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과정환경이 좋지 못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늘이라고는 없는 모습에 신뢰감이 갔다. 저 정도의 친구라면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인생도 알차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대견함마저 느껴졌다. 문섭은 잠시 불러서 얘기라도 할까 하다가 그만두기로 했다. 문섭은 조용히 사전을 넘기는 조교의 옆 얼굴이 그리는 곡선을 보며 교수로서 키울만한 제자를 얻는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며 자신까지 뿌듯함을 느꼈다. 결혼의 이름 오늘은 모처럼 친구들이 오기로 했다. 소식이야 늘 전화로 주고받지만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며 현숙이 점심 초대를 한 것이다.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말하라는 현숙의 전화에 친구들 모두가 장국에 국수나 말아먹자고 했다. 국수는 현숙의 친구들에게도 환영받는 별미지만 특히 남편 친구들에겐 심 교수집 하면 국수가 생각난다고 할 정도이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는 큰 유리항아리에 5인분 정도의 장국이 늘 준비되어 있었다. 문섭의 한 시간 빠른 대구행 덕분에 집안 청소를 일찍 끝낼 수가 있었다. 머리 손질까지 마친 현숙은 주방으로 가서 조금 전에 끓여놓은 주전자의 물을 녹차 잔에 따랐다. 찻잔에 떨어지는 물소리를 좀 더 청명하게 할 수는 없을까. 찻잔에 물을 따르며 그녀는 이른 새벽 이슬이 시냇물로 떨어지는 소리를 상상해 본다. 현숙은 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발코니를 넘어온 바람자락이 커튼에 안겨 살랑이고 있다. 남편과 딸이 부재죽인 집안에서 한가롭게 오전 시간을 갖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친구들이 올 때까지의 잠시의 여유를 놓치기 싫다. 남편 시집살이도 있다는데 현숙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문섭이 집을 비우는 날이면 괜히 몸과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른해지는 것이 웬일인지 모른다. 절로 울고 싶어지는 게 어느 땐 살림하는 일도 시들하니 예전보다 재미가 덜했다. 늙기 시작한다는 징조인가? 늙다니 어느새? 마흔다섯이 늙을 나이야? 말도 안 돼. 가을을 타나?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뭔지 이젠 정신없이 몰아치는 바쁜 일이 없고 보니 남편이나 자식은 저만치 느껴지고 오히려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좋을 때가 있다. 그녀보다는 훨씬 넉넉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작든 크든 간에 저마다 위기를 맞고 있다. 남매가 삼수의 재수생인 명예 엄청난 부자이나 지금까지 시어머니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선주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게 분명한데 증거를 잡을 길이 없다는 태호 이들에 비하면 현숙의 가정은 견고한 성이다. 친구들에게 현숙은 복 많은 여편내이고 문섭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숙은 알맞게 우러난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정원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푸르고 투명한 하늘이었다. 그 한복판을 장식한 푸른 잎들의 반짝거림은 가을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계절이란 언제나 그렇듯이 마음에서부터 옴을 잊지 않았다. 현숙 생각엔 전화를 빨리 받은 것 같았는데 멍하니 앉아 있느라 벨소리를 듣지 못했었나 보다. 평소에 차분한 성격의 명예가 발끈할 정도였다. 예, 너희 집 전화 한 번 걸려면 명 짧은 사람은 큰일 하겠다. 뭐하고 있었기에 벨소리도 못 듣니? 미안해. 뭐 좀 하느라고. 아니, 교수님 댁에 그 흔한 무선 전화기도 없니? 하여튼 답답하긴. 참 기가 막혀서 전화 한 번 늦게 받았다가 벨소리를 다 듣네. 넓은 집도 아닌데 그게 왜 필요하니? 명예의 말이 맞기는 하다. 조용하다가도 샤워할 때나 마당에 나가 있을 때 울리는 전화 소리에 난감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오지 않고 전화하니? 예, 오늘 우리 모이는 거 펑크야. 어머, 왜? 선주는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수문장을 나섰고 태옥에 어젯밤에 또 한바탕 했나 보더라. 마흔이 넘어 이젠 50쪽에 가 있는 나인데 마흔이 넘어 이젠 50쪽에 가 있는 나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친구 집에 점심 한 끼 먹으러 오질 못하다니. 배운 시어머니가 더 무섭다더니 동경 유학까지 마쳤다면서. 태옥인 또 왜? 뻔하지 뭐. 여전히 그 일 때문에? 그럼, 이번엔 굉장했나봐. 굉장하다니. 어제 저녁에 갑자기 친정 갈 일이 생겨서 막 대문을 나서는데 웬일인지 남편이 일찍 들어오더래. 밉든 곱든 밥은 줘야 되겠고 친정에도 가야겠기에 얘기를 했더니 저녁 먹었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라며 자동차 키를 주더란다. 잘됐다 싶어서 차에 올랐는데 글쎄 차 안에서 향수 냄새가 나더라는 거야. 운전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침에 바르고 나간 건 스킨 밖에 없는데 그 냄새가 전혀까지 남아 있을 리도 없고 분명 여자 향수라는 생각이 들자 그 길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대. 뭐, 그리고 한바탕 한 거지, 뭐. 남편은 뭐라더래? 글쎄 그 인간이 태우기 보고 그러더란다. 미치려면 곱게 미치라면서 의붓중이니 정신과 가라고. 세상에, 그렇게 점잖던 양반이? 아휴, 이 쑥매가. 점잖은 거하고 외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평소에 점잖은 척하는 것들이 더 그런다. 누구네 남자 바람났다고 하면 대개 사람들이 그러지 않니? 어머, 어쩜 그런 양반이. 세상에 가정밖에 모르던 사람이. 알겠니? 무슨 말인지? 나도 긴장해야겠네. 아서라 아서. 심 교수가 바람을 피워. 우리만 봐도 머쓱해서 서재로 걸어가는 양반이. 심 교수 같은 양반은 우리 여성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얘. 어머, 넌 과장도 심하다.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었다. 현숙은 부부가 얼굴 찡그리는 일 없이 좋은 인연으로 살고 있는 것에 새삼 감사를 느낀다. 한 달 전부터 벼르고 별른 날인데 하필이면 때맞춰 일들이 터질 건 뭐니? 그러게 말이다. 하여튼 준비하고 있어. 차 가지고 금방 갈게. 어디 가려고? 우리 둘이 바람이나 쏘이러 가자. 맥이 빠져 시들해하는 현숙에게 모처럼 외출하기로 마음먹은 날인데 절대로 묵힐 수가 없다고 재촉하며 명예는 전화를 끊었다. 화장을 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떠올려본다. 친구들의 일이 너무 가슴 아프다. 선주는 선주대로, 태옥이는 태옥이대로 얼마나 곱던 친구들이었나. 현숙은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다른 방과는 달리 담배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 때문에 오랫동안 환기를 시키는 방이라 창문이 지금까지 열려 있었다. 서재는 남편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 공기 하나까지에도 그의 채취가 섞여 있었다. 정원으로 통하는 창을 빼고는 벽들이 온통 책으로 둘려 쌓여있는 책장 앞으로 다가갔다. 빽빽하게 꽂혀진 책들 위로 또 책이 쌓이고 책들만이 줄 수 있는 연륜의 느낌 같은 것이 남편이라는 사람 속에서 자리하고 있을 자신의 모습 같았다. 연륜의 냄새를 풍기며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는 그에게 매일 새롭게 늙어갈 수밖에 없는 한쪽 벽을 차지하고 앉은 자신. 붙잡을 수 없는 쓸쓸함이었다. 창밖은 가을이고 그녀에게 남겨진 시간들은 길기만 하다. 원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꽂혀있는 남편의 타자기로 갔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원고 원본에는 그의 섬세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현숙은 종이를 갈아 끼우곤 한 손으로 타자기의 자판을 눌렀다. 타자기의 규칙적인 반응에 편안함을 느끼며 깊은 숨을 토해냈다. 사람의 감정이란 것도 이렇게 규칙이 있어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을 향한 감정은 언제나 바보들에 모여앉아 샘 놀이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바보들의 놀이 초인종이 요란하게 현숙의 상념을 깨웠다. 길이 막혀서 아까운 시간만 없어졌다고 투덜대며 명예는 인삼도 살 겸해서 강화에 가자고 했다. 큰아이가 삼수에다 둘째까지 재수생이라 불면증에 시달린다더니 눈 언저리에 엷게 기미가 보였다. 요샌 괜히 아침 저녁으로 산다는 게 뭔가 싶더라. 정말 산다는 게 뭔지. 안전벨트를 매면서 자신도 모르게 실없는 소리가 나왔다. 명예가 눈가에 잔주름을 만들며 살짝 웃어주었다. 산다는 게 뭔지. 어렴풋이나마 눈대중이라도 할 나이가 되었건만.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기운 없는 무릎만을 보태게 되는 늙지도 젊지도 않은 여자들. 사모님께서 왜 그러실까? 재밌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사람 기죽일 때는 언제고 재미있어서 재밌다 재밌다 했겠니? 재미없다고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지. 너 사는 거나 나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 나이에 뭐가 그리 신나고 재밌겠니? 인생 타령하는 거 보니 너 가을 타나 보구나. 명예는 김포 방향으로 자회전을 한 뒤에 다시 말을 이었다. 인생과 결혼이 분명히 다른 얘기일 텐데 가끔 혼란스러워.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 결혼 생활이 시들하면 인생 쫑친 것 같은 게 우리 여자들 아니니? 더구나 난 애들이 속을 썩이고 있잖니. 사는 게 시들하니까. 인생은 뭐고 결혼은 뭔가 싶어. 젊은 애들 말처럼 자의식이 부족한지. 글쎄 결혼 생활은 일종의 마비 아닐까? 마취와 같아서 깨기 전까지는 꿈에서 헤매다가 깨고 나면 고통이 오고 그 고통으로 가족끼리 아웅다웅하지만 결국엔 혼자 이겨내야 되는. 그럴 때 결혼의 꿈은 끝나고 산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떨어지고 마는. 예, 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니? 남들이 들으면 예편 애들 배부르니가 별소리 다 한다고 그러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나와 보라니까.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차창을 빠져나가 상쾌한 가을 공기 속으로 섞여들었다. 영택은 칠곡의 집을 떠나 살 수 없는 처지라 대구에 13평짜리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늦을 때는 숙소로 평소에는 연구실 겸 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섭은 대구에 오면 당연히 여기서 묵었는데 처음엔 사무실도 아니고 집도 아닌 듯한 곳에 누워 있으려니 어찌나 낯설던지 침대와 책상을 오가며 밤을 보내기도 했었다. 두 사람은 목요일 저녁이면 의뢰 술자리를 가졌다. 각자의 학문에 관한 얘기나 가족들의 얘기 그리고 어느 때는 그 시시하고 저속한 정치판 이야기들까지 늘 시간이 모자랐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젠 좀 지나치게 마신 것 같았다. 저녁을 먹으며 정종이나 한 잔 하자고 시작한 게 가을이 되니 술맛도 좋다며 몇 집이나 돌았던지 기억이 희미하다. 갈증에 시달리며 선잠을 자면서 아침을 맞았다. 술을 워낙 좋아하는 영택은 어제 마신 술쯤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벌써 샤워를 마친 뒤였다. 자네 이젠 술을 줄이게 나이 생각을 해야지 친구와 함께 건강하게 늙어간다는 것도 또 하나의 행복일 거라는 생각을 하며 영택에게 한마디 던졌다. 내가 걱정이 되나? 난 자네가 걱정이 세 술도 내가 다 마신 것 같은데 힘들어하는 건 자네 아닌가? 큰 소리는 부지런히 샤워를 마친 문섭은 가방에서 새 와이셔츠를 꺼냈다. 하루쯤은 갈아입지 않아도 된다는 문섭의 말에 학생들 앞에서 단정해야 된다며 굳이 챙겨주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인삼차 한 잔으로 대충 속을 달랜 후 두 사람은 학교에 가기 위해 오피스텔을 나섰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영택은 손님 안전벨트를 매시죠? 라고 농담 섞인 말을 했다. 아참 이 스칸 드리기가 왜 그리 힘드는지 문섭은 안전벨트를 끌어당기며 무심코 밖을 보았다. 그때 어디에서 본 듯한 여자가 방금 두 사람이 나왔던 현관을 나서고 있었다. 누구더라? 아아 어제 영문과 전임 강사라는 김나령이었다. 힐끔 뒤를 돌아보았지만 차는 벌써 도심 복판을 달리고 있었다. 획 돌아서면서 그녀가 남긴 향수 냄새가 차 안에 번지는 듯한 착각에 문섭은 움찔했다. 자네 혹시 슬그머니 궁금증이 발동한다. 뭘 말인가 말을 해봐. 무언가 망설이는 문섭을 영택이 힐끔 쳐다보았다. 아니세 아니긴 이 사람은 얼버무리지 말고 어서 말하라니까 괜히 말을 꺼냈다 싶어서 문섭은 난처한 표정이 되었다. 혹시 영문과 김나령이라는 여자를 아나 해서 전임 강사라던데 자네가 그 여자를 어떻게 아나? 영택은 놀라서 물었다. 사실은 어제 처음 봤어. 강의 시간 넘겼다가 그 여자한테 한 방 먹었지. 문섭은 어제의 일을 설명했다. 영택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큰 소리를 내며 너터루 숨을 웃었다. 왜 그렇게 웃어? 그랬을 거야 그 여잔 하하하하하하 잘 아나? 잘 알지는 못하고 나하고 같은 건물에 있어. 그 여자도 집이 서울이야. 여긴 일주일에 4, 5일 정도 묵나 봐. 어느 때는 주말에도 보이더구먼. 문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가 똑똑해 보이긴 하던데. 똑똑하니까 요즘같이 자리 얻기 힘들 때 전임을 맡았지. 왜? 관심 있나? 이 사람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같은 건물이니까 인사 정도는 하고 있어. 지하 슈퍼마켓에서도 만날 때가 있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또 내가 두어 번쯤 태워준 적이 있지. 소개 시켜줄까? 사람도 쓸데없는 소릴. 어느새 차는 학교에 도착했다. 교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전벨트를 풀면서 영택이 말을 했다. 한데 김나년 그 여자 말이야. 약간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소문이라 믿을 건 못되지만 과거가 있느니 없느니 뭐 그런 말들 있잖아. 과거? 무슨 과거? 어이구 이 친구 표정 좀 봐. 혼났다면서 첫눈에 반했어? 이 사람? 사람 작기는?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고는? 하하하하 농담이 새 농담. 뭐겠나? 여자 과거라는 게 뻔한 거 아니야. 영택이 자동차의 키를 뽑으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세. 문섭이 손을 내밀었다. 왜? 수업 끝나는 대로 바로 올라갈 거야? 오후에 내 방에서 바둑이나 둘까 했는데 다음에 두지. 저녁에 약속이 있거든. 그래 그럼. 잘 가게.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서울에 올라올 때는 대개 점심 식사와 맥주 한 병으로 식당 차에서 보낸다. 좌석에서 편히 눈을 붙이는 게 나을 텐데 문섭은 그건 점잖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만 석 잔을 마시고 아직 빈속이라 식당 차로 갔지만 지난밤 과음 탓인지 입맛은 별로였다. 주문한 샌드위치와 맥주를 기다리며 신문을 보고 있는데 어제의 그 향기가 신문에서 나는 것 같았다. 문섭은 고개를 들었다. 짙은 향기지만 천박하지 않은 향수의 주인공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김나녕이었다. 그녀의 바버리 코트가 창밖에 황금색과 잘 어울려 보였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5 Noah 1015 1120 1116 16 아멘